여러분 AI가 글쓰기를 대체하는 겁니다. 글을 훨씬 더 잘 쓰는 겁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아요. 카피라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작가들, 작가들도 여러분들 저는 직접 AI를 이용해서 방송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등장하네. AI가 쓴 글이 가까운 시간에 인간 창의성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인간의 글을 학습에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내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AI 글쓰기가 앞으로 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창의력 부분에서도 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이다. 밀릴 걸로 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가 이용한 채치 PT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아마 채치 PT를 해서 여러분들 만든 문장을 2천 명 함께 읽혔는 모양입니다. 2천 명 함께 읽혔는데 모두 채치 PT가 쓴 글이지만 절반은 AI가 쓴 글, 나머지 절반은 인간이 쓴 글로 그렇게 여러분들 네임 태그를 붙여가지고 2천 명 함께 읽혔는데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 AI가 쓴 글에 대한 몰입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AI가 썼다라는 그런 사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AI 글에 대해서 훨씬 더 몰입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AI가 이 글을 썼다 하면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인간 글을 선호하는데 그런 사전 정보를 주지 않으면 AI 글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인간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증받는 거죠. 연구진은 당장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가 일자리에 이를 위험은 없다고 본다. 당장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방송 준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재편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쓴 글인지 기계가 쓴 글인지를 사전 정보 주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이 AI 글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간단한 카피가 지금 AI가 대체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도 다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방대한 데이터로 구동되는 AI는 때로는 인간이 쓴 스토리와 경쟁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스토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AI가 작가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명령을 주니까 이미지를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미녀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AI 등장 이후에 카피라이트 분야에서 이미 대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AI가 카피라이트 분야에서 카피라이트 분야를 사람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한국광고진흥공사는 AI 기반 광고 카피 생성 시스템의 IJ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자가 키워드만 입력하면 광고 카피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아마 이런 업무를 대개 프리랜서들이 많이 담당했을 텐데 그 영역이 없어진 겁니다. 영국의 한 기자는 AI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자신의 팀이 AI가 생성한 계열을 바탕으로 초고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최종 편집만 수행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팀원이 해고되었고 남원이 있는 데는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수정하는 업무로 전환됐다. 신문 기사의 상당 부분이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는 AI가 다 담당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카피라이트의 작업 같은 걸 보조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경력 초기의 작가들에게는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화이트 칼라 업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블루 칼라 업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나간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전산화는 전산화대로 진행되지만 AI는 날로날로 발전하지만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누가 다 먹여 살릴 겁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방송 콘텐츠를 준비할 때 과거 같으면 한 3명 정도의 여러분들 보조원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AI를 활용해가는 걸 보면.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AI 활용해 이런 작업을 다 하고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장난스럽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안 낳아 애들을 적게 낳았는데 노인들 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 생성 AI 함께 질문을 주니까 그림을 몇 개 그려주냐. 이게 앞으로 한국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애기를 많이 낳지 않아 가지고 사회가 날로날로 늙어 가는데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 같든지 이미지를 한번 좀 만들어줘서 이렇게 했더만 AI가 여러분들 만드는 이미지가 조금 황당하기는 하지만 애는 없고 전부가 다 어른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 모습입니다. 서울 모습을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만 노인들만 보이는 겁니다. 고궁에도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가뭄의 콩나귀입니다. 전부 다 노인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노인들 모습만 보이죠. 이미지 생성 AI. 제가 방송 준비하다가 좀 흥미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